첫 오프닝으로 인사를 드렸죠. 양훈 회장님, 양훈 회장님 인사를 드렸는데 조금만 더 해주세요. 양훈 회장님, 단장님 겸 회장님 인사를 드렸는데 또 한 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임의 사람으로 멋지게 한 번 출발하겠습니다. 양훈 회장님 모십니다. 자,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. 자, 우리 회장님 빨리 오세요. 빨리 나오세요. 자, 음악을 주세요. 음악. 임의 사랑부터 가겠습니다. 임의 사랑. 노래가 없어요. 노래 손목이 아직 컴퓨터에 입력이 안 돼서 자, 준비되면 바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생방송, 방송 녹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, 박수로 한 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훈 회장님, 박수. 네, 추첨이 많으니까요. 가시지 마시고 선물 하나씩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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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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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